태평무라는 우리의 안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선희씨 한국무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증을 내었어 못하나 상환을 마치어 못하나 속상한 일이 하도 많네 놀미도 하면서 살아가세 니나나 디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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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나 어리쌤 좋아 어리쌤 부족하곤 나비를 잃차리고 꽃을 찾아서 나를 불러 거짓말 잘하면 수용없나 진정들 다 한글 쓸 때 있나 한 번서나 울어봤을게 다시는 쏠지 않으리라 니나나 디리리아 디리리아 니나나 어리쌤 좋아 어리쌤 부족하곤 나비를 잃차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나를 불러 꽃을 찾는 본라비를 향기를 쫓아 날아들고 황구름 같은 빛걸이는 어리쌤 살고 왕래 보다 어리쌤 살고 왕래 보다 니나나 니리리아 니리리아 니리리리아 니나나 어리쌤 좋아 어리쌤 부족하곤 나비를 잃차리 어리쌤 살고 왕래 보다 여행이 딱히 밤에 일어버릴까 에헤이 야 봄과 하늘이 너머리 길을 잃어버렸다 푸르르 저기 저 불만 흘러 불러서 바로가 볼 반경 푸른 물 이가 놓고 사망냥을 제작하리라 한창으로 요야 지리나 대전사니 에헤이 야 이가 진정만은 흘러버렸다 이가 상자인 하늘 구두시구 흘러버렸다 네 네 흘러버렸다